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작은 유튜버 궁금하기에요 오늘 확인해볼 것은요 같은 브랜드의 케이스는 모델이 달라져도 똑같이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상은 제로스킨 시그니처 7이고 비교 모델은 아이폰 13과 지플립3에요 물론 중국 수입 제품들은 대부분 그냥 공장에서 떼다 파는거라 별로 신뢰성이 없겠지만 제로스킨은 중국 수입과 직접 생산을 함께하고 있는 브랜드니까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시그니처 7을 본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만약 디자인만 제외하고 다른 부분이 똑같다는게 확인된다면 이전 케이스 비교 영상 하나로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제품을 열어보니까 아이폰 13에만 필름이 부착되어 있고 지플립3 케이스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모습이 시작부터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드는건 기본 탓일까요? 먼저 아이폰 13을 보면 제품 소개는 0.9mm라고 적혀있는데 측정해보니 0.98mm, 0.08mm면 뭐 애교라고 봐야겠죠? 무게는 15.4g입니다 지플립3를 보니 홈페이지에 아이폰 13과는 다르게 1.3mm라고 되어 있는데 왜 두께가 다른건진 잘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1.58mm네요 음... 이것도 애교로 봐야 할까요? 어쨌든 PC 케이스 치고는 상당히 두꺼운 편인 듯해요 무게는 25g입니다 그럼 제품을 착용해서 자세히 볼게요 먼저 아이폰 13을 보면 측면 부분이 막혀있는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성을 보자면 여기 렌즈 부분을 제외하고 다 감싸주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렌즈보다 낮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로 딱히 렌즈 보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뭐 굳이 필요없다는 뜻이겠죠? 모서리 부분에는 튀어나온 돌기가 있어서 케이스 뒷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걸 어느정도 막아주려고 한 것 같아요 스피커홀 1대1 타공 충전 부분은 넓어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확대해서 보면 미세도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요 아무래도 탈착을 용이하게 만든 것 같은데 Z플립 케이스랑은 모양이 좀 다르죠? 버튼 부분도 Z플립은 모두 개방이 되어 있는데 아이폰 모델은 측면이 막혀있는 구조로 이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뭐가 좋다 할 수는 없는데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단부에 스피커홀이 완전 개방되어 있고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미세도트 처리는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가 빠지는 건 어느정도 잡아주는 듯 한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봐야 알 것 같아요 렌즈 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개방되어 있고 모서리 부분은 돌기 처리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이폰 13은 상세 페이지에 보니까 0.15mm 더 높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0.8에서 85mm 정도? 도대체 어떤 기준이 0.15mm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걸까요? 카메라 부분은 렌즈보다 0.3mm 더 높게 되어 있어요 Z플립 3를 보면 이 부분은 뭐 케이스 두께인 1.6mm만큼 두꺼워졌을 테고요 카메라 부분은 0.3mm 높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 1mm 높게 되어 있네요 액정 부분은 원래 테두리가 0.55mm 정도 높게 되어 있어서 크게 높아질 필요는 없을 듯 한데 확인을 해보면 어?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접었을 때 폰을 잡아주나봐요 신기하네 내친김에 아이폰 13 맥세이프 쪽도 보면 어... 여기 이게 뭘까요? 뭔가 굉장히 열어보고 싶은 기분 아무래도 참아야겠죠? 잠깐 딴 길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보니까 0.5mm 정도 액정보다 총 1mm 정도 높아졌다는 거겠죠? 다음 스크래치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경도 3번을 긁어줄텐데요 확실히 잡아주는 정도가 좋은 편인 듯 해요 Z 플립 3랑 비교를 하면 이것도 잘 잡아주긴 하는데 체감상 미세하게 아이폰 13이 좀 더 나은 느낌? 아까 버튼부 개방이랑 막혀있는 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혀있으면 측면 부분이 보호가 되지만 단점으로는 자주 탈착하시는 분들은 PC 소재의 특성상 여기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주 끼웠다 뺐다 하시는 분들은 케이스 벗기는 게 점점 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결론 같은 브랜드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만 비슷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리뷰할 이유가 생겼다 제로스키는 뻥치는 게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브랜드인 듯 하다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